음악 감성을 짓다 쿠쿠CRP R060FP 6인용 전기압력밥수치입니다. 가격은 15만 9천원입니다. 가마솥을 닮은 외형과 고급스러운 헤어라인 패턴으로 멋스러움을 더한 디자인인데요. 겉과 앞 모두 풀스테이니스에다가 분리형 커버는 고음과 코스튬에 특히 강하여 청결함은 물론 처음밥맛 그대로 맛있는 밥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살 틈 없는 이중 모션패킹으로 밥맛은 물론 보온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엑스웰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고열 고압 연분에 강해 밥맛을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간단한 버튼 하나로 밥솥 내부 전체가 살균되는 자동 살균 세척이 있습니다. 5단계 볼륨 조절이 가능한 음성 안내가 되며 14종 안전장치로 더욱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성을 짓는 쿠쿠CRP R060FP 전기압력밥수는 어떠신가요? 3종 파워패킹으로 초고압을 꽉 잡아주는 쿠첸의 맛있는 밥맛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쿠첸 6인용 전기압력밥 소시JS FC0608K입니다. 가격은 10만 2,760원입니다. 내소에 열을 전달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인 히팅플레이트 시스템으로 강한 화력이 가능하여 맛있는 밥이 가능합니다. 확신적인 다이킹 코팅으로 고압 스팀과 수분에 강하여 더욱 위생적이고 견고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밥, 중간밥, 찰진밥 3단계 밥맛 조절로 취향에 맞게 조절해보세요. 분리형 풀스테이니레스 커버로 패킹까지 간편하게 세척 가능하여 위생적입니다. 고온고압 자동 스팀 세척으로 외부로 나가는 노즐까지 깨끗하게 세척 가능합니다. 쿠첸 6인용 전기압력밥수 CJS FC0608K 어떠신가요? 프리미엄 밥솥 선택의 기준 쿠쿠트윈프레셔 CRP ST0610FW 6인용 압력밥수치입니다. 가격은 26만 1640원입니다. 디자인부터 따뜻한 감성을 담은 부드러운 곡선이 주방 공간을 완성해주는데요. 강력한 고압 취사와 부드러운 무압 취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쿠쿠트윈프레셔로 취향과 요리에 따라 달라지는 밥을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이얼 조작으로 고압 무압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작 가능합니다. 취사 중에 재료를 넣어 조리해보세요. 국내 최초 오픈 쿠킹 모드가 있어 취사 중에 뚜껑을 여러 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풀스테인리스 블리언 커버로 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깨끗하며 코팅 벗겨짐 없이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터치로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내속 코팅은 엑스웰 다이아몬트 코팅으로 되어 있어 고열 고압 염분의 강의 밥맛을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12가지의 다양한 메뉴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쿠쿠트윈프레셔 CRP ST0610FW 6인용 압력밥솥 어떠신가요? 앵국시대 바브리안 온도 쿠첸 121CRT RPK0670W 6인용 전기압력밥솥입니다. 압수치입니다.